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가스터디 로그인 할 때 보면 D- 며칠 이렇게 떠 있는데요. 어느덧 D-130일 정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한 달과 그리고 100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접어들게 될 텐데 여름방학을 좀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 또는 현장에서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잡는 기준 자체가 지난 6월 학력평가를 가지고 내가 어디 부분이 좀 기초가 필요하고 또 어디 부분이 구멍이 났는지 약점을 체크해서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잘 메워주는 그런 학습을 하기가 딱 좋은 게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130일 정도 되었을 때는 약점을 잡아주시고 D-80일에서 60일 정도까지는 그 약점이 얼마만큼 점검이 되었는지 문제풀이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D-100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간과 문제풀이를 같이 계산해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집중력이고요. 그리고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여름방학 실력 부스트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비법들입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나의 약점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그동안 받던 모의고사인데요.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세모다. 그러면 찍어서 맞은 거. 찍어서 맞은 거. 운 좋게 맞은 것이 되겠죠. 영어에서는 운 좋게 맞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기에 있는 표현을 딱 봤을 때 속어를 통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걸 해서 정답으로 낸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휘만 가지고 아는 어휘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아는 어휘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다가 때려 맞춘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찍어서 맞은 경우라고 해요. 운 좋게. 그래서 이 찍어서 맞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컨디션이 저하가 되었거나 또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당황하게 되면 이게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오개념이죠. 자 또는 나의 사고가 어디에서 실수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머릿속으로 복귀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는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그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서 맞은 것과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실질적으로 틀리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었냐면 일단 문맥을 연결하는 거 힘들어 했어요. 문맥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때 대명사나 그 다음에 이제 지시어 이런 것들 간과하지 마시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돌려주세요. 바꾸기 예를 들어서 this approach 이렇게 나오면 이와 같은 접근 하지 말고 위에 언급된 x가 y 하는 접근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모르는 낯선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항상 영어는 일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구체화했을 때 어떤 예시나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또는 대조의 설명 방식으로 한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어를 써가지고 나타낸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아 핵심은 이거구나 라는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같은 것이 복잡하다. 구문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알아야 되는 구문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강조 구문 그 다음에 이제 도치 구문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구문 그 다음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구문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조 구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It's a That is important 그러면 여러분 해석하실 때는 아 a가 중요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치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되는데 뭐 not only is a important 그 다음에 but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a는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아 중요하다는 정보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비교 같은 경우도 누가 누구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 라는 뜻이니까 부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뭐 canno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다음에 without 뭐 없이는 a 없이는 a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a가 꼭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돌려서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두서 없이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문제를 풀 때 의식을 가지고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체크하겠다.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Q&A 게시판에 고민인 친구들이 많이 올려주고 있는 게 다시 읽기. 그 다음에 앞에 좀 쉬운 유형들은 잘 맞추는데 어려운 유형에 들어가게 되면 3점 문항에 시간의 속도가 너무 안 난다. 읽는 것이. 그래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문제 독해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체크해 주셔도 약점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셔야 성적이 여러분이 쏟아부었을 때 차올라가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법하고 어휘를 접근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어법이 3점 문항이고 어휘도 3점 문항이라서 6점짜리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트 문항이라고 하는 41번, 42번도 42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도 있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적절하지 못한 어휘를 골라내라. 그것도 3점짜리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치면 9점 정도까지가 되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에요. 9점이면 우리 등급을 당락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단 어휘 같은 경우 어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단은 4단계를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어휘가 어려운 문항의 어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요새 나오는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딱 보시고 나면 그 아래에 이제 내가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검색을 하다 보면 품사가 나올 거예요. 얘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네 어 얘는 동사네 어 근데 얘는 명사도 쓰이고 동사도 쓰이네 대표적인 게 어프로치입니다. 접근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to a a로의 접근 동사로 쓰게 되면 a로 접근하다 라고 해서 to가 없이 그냥 a로 쓰거든요. 요런 것들이 뭐로 나올 수 있냐면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2009년도 수능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데미지를 쓸까 아니면 데미징을 쓸까 그 다음에 your stuff 요런 문장이 나왔어요. 선택하는 거죠. 앞에는 전치사 오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자 우리 전치사처럼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는 걸 알고 있냐면 명사가 온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데미지도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가 피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동사를 쓰게 되면 피해를 입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인데 뭐 할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는 your stuff니까 너의 짐 그러면 너의 짐에 피해를 끼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명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데미징이 정답이 되었거든요. 뒤에 있는 your stuff가 없으면 데미지가 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휘에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법으로 우리가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품사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휘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독해 지문으로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독해 지문에서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 독해 지문이 기출과 그 다음 평가원인 6평 그 다음 9평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가 표현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하고 동사는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어 동사를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 어 나는 얘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헷갈리거나 또는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어 나는 왜 여기가 ing가 나왔는지 어 왜 pp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분사가 약한 거니까 분사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면 돼요. 어 나는 댐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구분을 못하겠다. 그럼 이거는 관계대명사랑 대명사를 구분 못하는 거니까 문장 구조에서 접속사가 있을 때 없을 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는데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일단 독해 지문을 가지고 어휘와 업법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표시하면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식어구 같은 거 날리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뭐냐면 독해 전체적으로 평가원이 밝힌 어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를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영어는 어 수능 영어는 정확성을 강조하겠다. 정확성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외국어자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찾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딱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논리력이죠. 그 다음에 언어 형식과 어휘 문항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업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지고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배경 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이게 바로 뭐냐 근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 이게 바로 뭐냐 위의 내용과 아래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듣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나 순서 같은 간접 쓰기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문단을 구성하거나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에 빈칸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주제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지문을 접근하실 때 어떤 논리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단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확실하고 적절한 답은 몇 번이 될 것이냐 이걸 계속해서 찾는 훈련을 반복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실전에서도 빠르게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면서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평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뭐냐면 33번, 31번 딱 보시면 빈칸이라는 거 보이시죠? 빈칸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7번, 38번 순서 파트죠. 그 다음에 순서와 그 다음에 문사 파트 그 다음에 32번도 빈칸이죠. 그 다음에 문사 파트죠. 그 다음 빈칸이죠. 그 다음 41번 같은 경우는 장문 독해에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것도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3점 문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2등급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3점 문항에서 집중적으로 깎이지 않도록 3점 문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6평에서 간접 연계 EBS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간접 연계 지문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이 형태입니다. 여기에다가 26번, 27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치불일치라고 하는 것과 도표 부분도 같이 간접 연계가 되었으나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재 연계가 된 부분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 소재 연계에서 좀 의미 있는 문제는 24번 정도고요. 그 다음에 28번 정도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28번 빼고 24번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틀리는 유형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EBS에서 나온 소재 연계가 6평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잘 보셔야 되는 건 문장이 길어졌을 때 정확하게 내가 시간을 배분해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지 않게끔 훈련한 능력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피해가는 능력 그러려면 정답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6평에서 이런 게 빈칸 추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평가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던 게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된 그런 독해의 단서를 파악하는 능력을 보겠다 그랬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Butterfly Collecting이에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나비 수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비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Pursue, 추구한다.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Collecting에 관련된 단서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거. 그럼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건 뭐냐? 예시예요. 자, 그러면 이 Collecting과 관련한 내용을 딱 찾아보려고 했는데 첫 문장이 너무나 길죠. 근데 여기서 More Over이라는 연결사가 있죠. 이 아이는 언제 사용하냐면 한 가지 소재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에 추가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덧붙여지는 내용이니까 그 뒤에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Collecting, 수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위를 상실했다. 가치 있는 어떤 뭐다? 지적인 축으로서의 그러면 가치 있는 지적인 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상실했으니까 지위가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위가 하락했다라는 뜻이니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가 돼야 되느냐? 밀려가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걸 찾아야 돼요. 경쟁이 심한, 새로운, 그 다음에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부차적인, 2위로 밀려난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정과 근거를 찾아서 문제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등급별로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네, 6평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6평에서, 이번 6평에서 1등급의 비율이 5.51%였어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있죠. 우리 작년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12% 정도였거든요. 많이 이제 떨어졌죠. 거의 절반 가까이 팡 하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왔냐? 일단 2등급 미만이다. 보통 2등급과 3등급에서 3등급 정도에서 40% 정도의 친구들이 몰려 있어요. 2, 3등급 정도에서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일단 어휘를 공부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상한 어휘 말고 동사 위주로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구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X는 Y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무슨 내용인지 해석에 기대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참고했을 때 내가 해석했던 핵심이 해설지에 정말 유창한 말로 풀어냈을 거예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고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 푸는 전략이 있다 그랬죠. 그 전략에 의해서 두 번 읽지 않고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약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거나 또는 요지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찾는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오답의 여지가 있겠죠. A가 B가 된다 라고 했는데 B가 A가 된다 라고 해서 정보를 바꾼 경우도 오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소고를 하셔서 아 확실한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3번이다 이렇게 골라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2등급 이상입니다. 잘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2등급 정도가 한 20% 정도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무조건 푼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지는 않아요. 문제는 휘발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번 풀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냐면 3점 문항을 일단 잡아서 내가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점 문항 중에서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게 함의 추론 밑줄 쳐놓고 어떤 의미인가요?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장문독회 41번, 42번에 해당하는 세트 문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유형씩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함의 추론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럼 2019년부터 고1, 고2, 고3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보세요. 그러면 스펙트럼이 확 커집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떻게 해서 정보들이 살짝살짝 어긋나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량을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 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미천 가지고 11월 수능에서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미천이 100이라고 했을 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7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틈이 생기는데 그 30은 운에 기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습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세 문제 풀었어. 그리고 세 문제 분석했어. 그러면 오늘은 내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는 6문제 정도 해본다거나 그렇게 점차점차 나에게 부담이 안 될 정도 늘려가는 게 필요하고요. 문제 풀이 훈련을 병행하시는데 이때는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2분 이내에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90초예요. 1분 30초예요. 이게 딱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EBS 연계 소재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파트별로 있는데 영어 독해 연습이나 또는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까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겹치지 않는 연계 소재 있죠.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들 그런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문으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새로운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계시는 다양한 컨텐츠를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해요.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장마도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습 컨디션이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매일매일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고 좀 그렇거든요. 그치만 이 귀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생각했던 학습 중에 얼마만큼 소화를 했지 그리고 내가 질적으로 봤을 때 오늘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아 오늘 나름 보람 있었네 라는 이런 평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조그만 변화라도 되게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 이상하다? 내가 한 달 전에 풀었던 수학에 문제 푸는 속도가 지금 안 나오는데 그러면 수학 공부가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모든 슬럼프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업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점검하시고 결과는 숫자지만 그래도 그 풀 때 내가 정말로 몰랐던 문제인데 하나씩 풀었는데 와 정말 해결했어 라고 하는 그 희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내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 내일 아니 모레 아니 일주일 뒤에라도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꾸로 말해보면 오늘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성적이 반드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D-130일 여러분들이 정신무장 하시고 약점을 잘 체크해서 이번 여름방학 정말 확실하게 보내시기를 선생님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later.